안녕하십니까 메가스토리 입시 전략 요구석 김강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서울을 노리는 학생들에게 조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마련해 봤고요. 목표를 하고 있는 인서울 대학이 정말 어느 정도의 대학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보는 대학까지도 오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어느 어느 대학이 있을까요? 물론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상위권 대학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는 대학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로회 신학대, 축예예술대, 한국체육대학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만 이 네 개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과들이 없이 신학과 아니면 체육대, 그리고 예술대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과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서울권에 있는 최저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K시대, 그리고 서울한영대, 서울기독대, 그리고 한국성서대 이런 약간 신학학과가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인데요. 한영대학교 같은 경우도 원래 한영신학대학이 이름을 명칭을 작년부터 바꾼 것이고요. K시대 같은 대학도 원래 그리스도대학이 이름을 조금 어떻게 보면 학생의 조금 어감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있을 만한 학과들이 이름을 좀 바꾼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꼭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크게 한영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학과, 유아특수재활학과, 재활복지학과처럼 신학과 이외에도 이 학교들에는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성서대에는 간호학과, K시대 같은 경우도 간호학과 같이 조금 전문화된 학과들도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학년도 한영대학교의 입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꼭 신학과가 아닌다 하더라도 입학생의 어떻게 보면 교과 성적을 48%, 출석을 12%, 면접을 40% 본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출석 점수를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 시킵니다. 총 120점이 반영이 되는데 결석 2일 이상부터는 20점씩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석만 안 하고 계급만 할지라도 성적이 되게 많이 플러스될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학력 기준 없이 교과목을 부과하고 영어만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생의 최고 성적이 들어왔는데 어떤 유아특수재활학과 같은 경우는 4.67등급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요즘 한창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 최고 등급은 2등급이죠. 다만 평균 등급은 4.08등급 최저 등급은 보통 6등급, 7등급, 유아특수재활학과 같은 경우는 8등급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면접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좌우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커버해서 내신 성적은 좀 낮지만 면접으로 극복해서 들어가는 학생들도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되게 낮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KC대학입니다. KC대학에는 간호학과가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전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생긴 것은 간호학과가 교과목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최저 등급이 원래 없었는데 생겨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작년보다 성적대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어떻게 보면 간호학과가 올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일반 전형과 교과우수자 전형으로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작년에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 최고가 2.9등급부터 최저가 5등급 때까지 식품의 강학과는 6등급까지 어떻게 보면 저런 데도 인서울의 대학이 합격할 수 있어라고 해서 잘 몰라서 지원을 안 할 뿐인 거지 성적은 되게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면접이 반영되긴 하지만 내신 성적에서 상당히 좀 성적이 낮은 친구들도 합격 가능권에 들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보통의 친구들이 처음 들어보는 대학, 특히나 지금 내가 정시가 아직 남아있고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대학이라는 표현을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본인이 처음 들어본 대학에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섣불리 이런 대학 꼭 지원해서 가고 싶어,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성적을 더 높여서 이 대학은 지원 안 하고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을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은 것입니다. 지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만 제가 정시에 상담을 정말 많이 해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수시에 대학을 지원했다면 정시에 더 낮은 대학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라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시에서 지원을 조금 이런 거라도 좀 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정시에 지방까지 대학은 안 가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최하 마진 우선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이러이러한 대학들이 있고 그 대학들의 성적까지는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설명회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이 정도 대학의 입시 결과나 이런 것들은 거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잘 참고하셔서 내가 꼭 이 대학에 지원하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는 성적을 비교해 보시고 정시까지 바라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정시에서 이 정도도 못 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쓰시면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부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 세대에서 인서울의 마지막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학들일 겁니다. 36대 보통 성공회대 그리고 서경대 그리고 한성대학교 정도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한번 들어보셨던 대학들 그리고 학생들이 저 대학은 그래도 이름 들어봤고 어디 지나갈 때 본 것 같아 라고 하는 대학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들인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대학이 서울권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학교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한영대나 K시대 같은 경우는 최저성적이 되게 낮지만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크게 최저기준이 거의 대학 적용되지 않고 있고 반영되는 교과목 자체도 삼육대인데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나 과학 중에서 잘 본 거 3개 교과목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어가 잘 봤든지 영어가 잘 봤든지 사회가 잘 봤다고 하면 이 3과목 자기가 제일 잘 본 3과목을 반영하다 보니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최저기준이 또한 없기 때문에 성적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삼육대 간호학과가 그래도 간호학과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유명한 학과이긴 합니다. 근데 합격생의 최고 성적이 1.0입니다. 제가 삼육대를 좀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 1.0인 친구가 삼육대 학교에 왜 지원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교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완전히 망쳤던 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학을 빼야 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어를 빼야 되는 학생인 경우는 여기밖에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 보니 좀 높은 성적도인 거고요. 평균 성적도는 되게 높습니다. 과목 수가 줄어들어서 내 성적도 같이 높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경쟁자들의 성적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성적도 높아지는데 다른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서울권의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 시간에 최저 기준이 높은 학교들의 성적을 비교해 드렸었는데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대학 레벨은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는 석영대학교입니다. 이 대학도 마찬가지 인문계는 구경사 전과목, 자연계는 수의형과 전과목이 반영되다 보니 최저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위 평균 성적이 보통 자연계 같은 경우는 3.5대까지도 내려오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2.대 초반에서 2.대 후반까지 성적대가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석영대학교가 최저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적대가 작년보다는 좀 소포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지원을 많이 하시긴 할 텐데 경쟁률 추이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보면 지원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해대학입니다. 구로에 있는 학교이고요. 서울권에 이런 대학이 있어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학교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크게 교과 100%의 최저 기준 없이 여기도 마찬가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나 과학 중에서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목 수 자체가 아니면 되게 적게 들어가다 보니 성적 또한 최종 등록생의 평균 성적이 2.6, 2.4, 2.08 자연계반 2.58 정도 성적으로 기존의 다른 대학들보다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성대학교입니다. 크게 최저 기준이 아까 적용되지 않던 대학들에 비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성적 또한 낮아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서울권에서 모집하고 있는 유일하게 야간학과를 모집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야간학과 같은 경우는 크게 최종 80% 평균 컷이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같은 경우는 4.01 정도까지 아무래도 좀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보통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라고 해서 인문학부를 통째로 모집하는 2.64 등급 정도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IT공학대학이라고 해서 한 3등급 정도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난 서울권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최하위권의 서울권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대학까지 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인서울이 어느 대학까지가 인서울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전년도 결과 그리고 경쟁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조합하셔서 지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